우리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 본체, 실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댐을 취할 것으로 여길이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본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겠어요? 시작.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므로 예수 크리스토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타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 크리스토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크리스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든 피조물보다 그 지이나 신분이 뛰어난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지어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 만물이 그에게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다 그로말미야마 창조되었고 그로말미야마 창조되었고 그로말미야마 창조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을 얘기했습니까? 예수 크리스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읽겠어요?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스 1장 2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로말미야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은 예수 크리스토 안에서 예수 크리스토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습니다.